안녕하세요. 아이러브생물입니다. 오늘은 새 친구가 왔어요. 저기 뭔가 움직였죠? 바로 개구디입니다. 종류는 창개구리고요. 이름은 창개구리에서 참만 땄어요. 지금 귀뚜라미 한 마리 먹어서 배불런 상태일 거예요. 일단 오늘은 저희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는 겸 제가 키우고 있는 생물들을 모두 소개할게요. 여기는 저의 귀뚜이가 있고요. 저기는 제가 예전부터 키우는 샤이니 그리고 저희 채널 메인 주자인 롱롱이까지 저기 권식은 신처 위에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생물들은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도 가장 처음에 입양하고 가장 처음부터 키운 우리 롱롱이가 가장 귀여운 것 같습니다. 권식은 신처 위에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넣어주고요. 납태의 개코라는 개코예요. 옅죠? 납태의 개코는 새끼새를 닮았대요. 네, 아 위는 안 보이네요. 그럼 옆으로 보실까요? 저기에 있어요. 음, 정말 귀엽죠? 생물들은 봐도 봐도 귀여움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징그럽다고 생각해도 다시 보면 언제나 귀엽습니다. 네, 여러분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럽 생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